9월 2일 제 저는 옆에 맨틈 하라고 예만들 하라고요 으 그 뺨 저 맨날 맞는데 와 예 무슨 속성이 독인지 얘가 긁고 지나가면은 거기 상처 생기면서 엄청 간지러운거 알아요 발톱에 때가 있나 새끼 이거 좀 물어봐 어? 니가 이렇게 앉아서 뭐야 이거 똑같은 거래? 아 싫다 야이 두더지 새끼들아 야씨 장난하냐 아 두더지야 장난하냐 어 어이야 내가 어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니 내가 왜 죽어 몰라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해라이 아 아 아이고 근데 왜 아 힘들다 어? 스스로 들어갔어 왼쪽 왼쪽 야! 거기 숨었는데 아! 그 말씀 안하시면 모른다니깐요? 크레인님 크레인님 직원 뭐예요? 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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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분 아! 얘 생긴걸로는 김경식 이런거 아니에요? 김경식 닮았는데 아휴 여기서 이게 한발이 가야되는데 안가네 아휴 힘내! 더 힘내! 올라서지마! 힘내! 지금이 중요해! 집중해! 집중! 좀 더 할 수 있잖아! 딴 애들을 생각해! 포기하지마! 정신차려! 난 널 믿어! 열심히 해! 아휴, 하휴, 하! 아휴 으아아아악! 뭐 때문에 열심히 해야하지? 나한테 일부러 오지 입구가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블럭에 친절하게 안 가노만 한 마리 맘이 안 들지만 그래도 야 겹쳐가지고 아 아아아아아아악 난 저 망친 아이씨 와이씨 망했어 아아악 아이씨라 따라오네 아이씨 이건 아니지 아 뭐야 이거 안 들어가졌어 또 뭐야 둘이서 샹 한발 진짜 아아악 아 뭐야 왜 안 움직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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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았다 속았다 아 어 우와 아우 아 아 아 아하 잘못 딱 쌌세 아 아아아아아아 아 그니깐요 온오프를 아 아유 그렇지 뭐? 아이씨 아이씨 경호를 많이 하실거에요 어? 아아 아이씨 미치지 마세요 저 안 미쳤어 저 괜찮아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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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내가 이럴줄 알았어 잘하마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아이씨 저 올라가는거야 설마 근데 쉬지 않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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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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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저거를 와 부조리하게 던진다 진짜 아아아 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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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기다렸다가 던지고 아 픽사리가 나나 나왜 위로 안 던졌다고 으어어어 아아 아아 아 뭐야 이거 아아 이거 아아 죽으려면은 뭔 죽겠냐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와 죽는거지 죽으면은 그냥 뭐야 아 어? 야 잠깐만 와 어이가 없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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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너무 아 라고 아 아 아 아 계속 2번 팟 괜찮다 빨랐어 빨랐어 더 빨랐어 더 빨랐어 그럼 sunday 여기가 너무 슬픔 너무 슬픔 너무 슬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보너스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분 나쁜데? 그러니까 별로 저는 끝이라고 보너스 게임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기분이 나쁘니까 뭐냐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나쁘지. 이 죽을 수도 있잖아. 이거 별 안 먹으면은. 어? 이거 봐라. 와. 마지막까지 최악이시네. 골골님 다시 봤어요. 마지막까지 최악이시네.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별 있다고 해서 안 죽을 수... 안 죽는다는 가능성이... 그게 아니잖아요. 골골칼로님. 블랙리스트 2고다. 블랙리스트 2고. 마지막까지... 와... 이 분은 맵이 대체적으로 있어요. 좀... 난이도가 난해했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어이? 어이? 올라... 유튜브 유튜브 올라갔... 왜 이렇게 motiv기가 걸어가는데요. 조심 좀 더 나아주가 funk으로 써요. 그래서 여금 por home 관련이 축하하신 Etsy. 살 común 몇 번 perd야 하지άλ으면 돼요? sixty.